정세균 국무총리가 정부 고위 인사로선 처음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 소송전이 빨리 해결돼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습니다. 3년째 소송을 하며 수천억 원을 쓰고 있는데 양사가 싸우면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총리까지 나서면서 양사 간 막판 합의 가능성에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요. 취재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오수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오 기자 정 총리가 갑자기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뭘까요? 네, 정 총리가 어저께 남 좋은 일이라는 직설적인 표현을 썼는데 이 말에 그 배경이 다 담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기차 시대가 본격화하면서 중국과 미국 또 유럽 등 정부가 나서서 산업을 키우고 있는데 여기서 K배터리의 입지를 뺏길 수 없다 이런 의지로 해석됩니다. 양사가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서 5위권 내에 상위 기업이기는 하지만 언제 순위가 뒤바뀔지 모를 치열한 전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송이 시작된 지난 2019년에 이어서 지난해에도 굵직한 만남들이 계속돼 왔지만 번번이 합의에 실패했었고 지난해 10월부터는 합의가 사실상 중단됐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2주 뒤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의 최종 판결을 앞둔 상황에서 정 총리의 이번 발언이 있었던 겁니다. 네, 근데 지금까지는 정부에서도 직접적인 개입을 꺼려왔었죠. 그렇습니다. 그동안에는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조차 개별 기업 간의 일이다 이렇게 거리를 도왔습니다. 자칫 부당한 압력으로 비춰질 수도 있고 합의를 요구하는 게 사실상 SK이노베네이션 측의 입장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었습니다. 어제 정 총리의 발언에 대해서도 정치권이 좀 과도한 개입이다 이런 지적과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 정부 개입으로 상황이 바뀔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정 총리의 발언 직후에 양사에서 대화하겠다 이런 취지의 입장을 밝히기는 했지만 그동안 워낙 갈등의 골이 깊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다만 한편에서는 정 총리의 개입이 자존심 싸움에 이미 지칠 대로 지쳐있는 양사에 화해할 명분을 만들어준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그동안 막대한 수천억 원대 소송 비용을 쓰면서 출혈이 컸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최종 판결일이 좀 열흘 남짓 남았는데 이번 정 총리의 발언 이후에 양사가 좀 합의를 이룰 수 있는 극적인 금물살을 탈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오 기자 잘 들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